자 그래서 제가 지식물통 꽉꽉 채우실 분들을 지금 모셨는데요 제주도민들 중에서 금쪽 같은 물을 아낀다는 분들 한 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환경죄를 만들고 조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위의 환경도시위원회 강충용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인사만 있으시죠?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위의 강충용 의원입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말로 반갑다는 인사 한번 해주시면 완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곱다카오다예 제주말은 아무리 들어도 너무 어려워요 재밌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이었죠? 곱다카오다예 예쁘시네요 잘하십니다 센스로 아니 곱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제주도를 여러 번 다녀가니까 조금 알겠어요 그 의미를 조금 머리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 자 다음은 제주도 물전략 대표 선수입니다 고정희 주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물전략을 실천한다면 실천하고 있고 집에 이제 정수기 이런 설치 같은 거를 해서 아파트에서 물을 한 30% 정도는 많이 줄어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글도 써가지고 삭도 받게 돼서 여기까지 인연이 닿아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패널인데요 제주를 넘어 또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환경단체죠 세이브 제주바다의 대표 써니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써니키 박순선입니다 저는 매주 세이브 제주바다라는 환경단체에서 비치클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매월 바다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세이브 제주바다입니다 쓰레기들 버리지 맙소양 저도 제주말로 짧게 멘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악고운 우리 제주섬 하아영 사랑해줍사양 너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할 수 없게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제주를 아끼고 열심히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제주도민들 정말 하아영 멋지십니다 멋진 제주도민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금쪽같은 제주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